다음날 뭐 내카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낙하면서 아이템 뜯어냈다고 남자는 그만 다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? 네? 뭐라고요? 네? 안 해봤어요? 너 해봤어? 와 여중생이 이렇게 수염 꼬무까붙한 놈이라는 걸 알았으면 진짜 강한옥이 병신이죠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희 하여튼 그렇더라구요 오히려 제가 보이스톡 하잖아요 좀 들어오더니 저분은 여자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막 이랬는데 들어오더니 목소리 들리니까 여자 아니네 그러라고 내까봐야 받는 말이 뭐야 대체 야 뽀짝한테 잘 해줘 이번에 우승할지 어떻게 알아 예 군대 가야 돼요 오프라인 갔는데 군대 가야 돼요 이번 시즌 하고 갈 거 아니야 이번 시즌 안돼요 탑이 로크 한다는 네 이 사람이 니너마드 현명한 점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 또 안돼 효 드립 어때 효 드립 해드립에서 효 드립으로 효 드립이네 효 드립 니너마드 현명한 점 네 좋아요 괜찮네요 마이마도 군마도 유엄마도 군마도 흐음 효 드립 좋아요 그대로 만듭시다 효 드립 좋아요 제가 먼저 이걸 닦아놓을게요 따라오세요 나이스 게임티비